한국인들은 고마워할 때 뭐라고 하죠? 밥 한번 살게 아플 때 밥 잘 챙겨 먹어 걱정할 때 밥 먹고 다녀 반가울 때 야 밥 먹자 힘들 때 아 먹고 살기 힘들어 염려할 때 아 밥이 안 넘어가 속상할 때 입맛이 없어 이성을 꼬실 때 라면 먹고 갈래? 밥을 좋아하면 뭐 어때 이 밥동들아